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로얄 고구마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어떤 분일지 궁금합니다 라바! 라바는 제가 진짜 약한 덱입니다 공중 공격하는 덱이 카드가 마법사 하나밖에 없어서 굉장히 제가 무서워하는 덱이 아! 이렇고 구중 덱은 같이 오시잖아요 아! 한 번! 한 번! 다행이네요 풍선이 두 번 이상 떨궜으면 저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저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한 번! 아... 좋지 않습니다 아주 좋지 않습니다 고구마 아 Wall 올ока 한 팔 900m bunch 한 번도 못 쏟았고요 10AD 지금 저 마법이bru지 다른 나라 fib 상처 왼쪽이 DSB가 이미 깨졌으신 것 woods 로켓이든 번개든 마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픕니다 1분 남았는데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 끝까지 일어나면 끝까지 일어나면 끝까지 일어난다 와, disso. 2, 3. 파이너! 2, 3. 3번. 3번. 2번. 3번. 3번. 1, 2, 1, 2, 1, 2, 1, 2, 3, 4, 4, 5, 6, 7, 8, 9, 10 와 이거 이기면 진짜 대박인데요 전기가 날라올 타이밍인데 제가 포부가 뛰었고 한 번 아 이겼죠 고구마 덱으로 라바를 이겼습니다 그럼 오늘도 덴트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덴트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